아 자기가 앉는 게 너무 좋습니다. 자. 전 죽습니다. 진짜? 하나에. 다. 하나에. 오? 다. 어? 저 선생님 유재석에다가 넣지 않았어요? 유재석에다가 넣지 않았어요? 됐어. 아 이거 내 거야. 와 내 거야 이거. 유재석에다가 넣지 않았어요? 아니 이거 내 거 말해. 아 이거 내 거 말해. 내 거 말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이제 마지막 미션인데요. 마지막 미션은 표정 관리와 상대의 수를 읽는 것이 중요한 눈치 카드 게임입니다. 4명씩 환조로 진행되는 미션으로 개별 자리에 1에서 10까지 적힌 빨간색 카드와 파란색 카드가 세팅이 되면 빨간 카드 하나는 이마에 부착, 파란 카드는 손으로 혼자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배팅을 하시고 합이 제일 높으신 분이 다 획득하게 됩니다. 와. 진짜, 진짜 게임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게임. 앞 주자가 배팅에 참가할 경우 다음 주자는 앞 주자와 같은 수를 배팅하거나 아니면 그냥 포기하거나 아니면 추가 배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좀 뭐 게임 룰을 들으셨는데 무슨 룰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파란 카드를 붙이고. 빨간 카드. 빨간 카드. 빨간 카드를 붙이고 파란 걸 숨기면서 표정 관리를 하면. 지효 씨, 이 게임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얘기해 주세요. 야, 진짜. 파란 카드를 붙이고. 빨간 카드. 빨간 카드를 붙이고. 빨간 카드를 붙이고. 빨간 카드를 붙이고. 오케이. 네. 그러면. 팀 구성을 해야 되죠? 혹시 팀 구성한테도 혹시 내야 되나요? 미리 끊을게요. 팀 구성을 하면 좋게 좀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저는 아까. 알겠다. 가장 먼저 조개를 드렸어요. 팀 구성도 내야 돼요? 일단 저기 우리 강수 씨 이쪽으로 좀 오시고. 잔머리들이, 잔머리들이. 제가 이게 팀을 짤 때 최강 팀으로 뽑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숲 싸움 좀 잘하시는 분들로. 조홍 씨 이쪽으로 와요. 오케이. 저는 또 한 카드 합니다. 예. 이 팀이 대진인 거예요. 네. 이게 붙는 거예요. 네. 어? 팀이라면 왜. 팀이라면 왜. 어? 왜 이렇게 붙어? 왜? 아니. 칼이 몇 살 줬는데. 나 이렇게 팀을 구성하려고 그런 건데. 몰랐어요. 미안해요. 일단 쉴 수가 있었으니까. 저기. 송지호랑 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개 드렸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석진이 형 들어오게 하는데 세 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왜냐하면 카라멜이 많이 걸려있는 판인 것 같은데. 아 그럼 원하시는 분 혹시 뭐 저한테 귀에다 살짝 얘기해 주시면. 지금. 귀엽다. 아 이게 사실 지석진 씨 양세찬 씨. 야 이제 알아서 카라멜 다 준다? 아 근데 지금. 지호 씨를 원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제가. 예. 지호 씨가 하고 싶은 분 있어요? 아니 얼마나 모르는 거야. 아니 얼마나 모르는 거야. 이기만 하면. 아 이 자리가. 되게 좋은 자리네. 지호 씨가. 나도 출마해 볼걸. 지호 씨가 하고 싶으신 분. 근데 네 명이 한 테이블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두 명이 더 들어갔는데. 뭐라고? 아 근데 경기를 하셔야지 빼달라고 그러면 안 돼. 그게 왜. 어딜 빼고 집에 가. 아니 쉰다고? 쉰다고? 게임 안 한다고? 아 빼달라고. 이 자체를 이해를 못 하고 있어. 게임을 빼달라고 해야지. 지호 씨 경기를 해야지. 캐러멜을 주면서 저를 빼달라고. 그러면은 잠깐만. 일단 저기 광수 씨하고 종국 씨는 저기 앉으시고. 안되네. 앉으시고 여기 이제.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이거 들어가면 안 돼. 이거 주세요. 소민 씨 저기 가시고요. 하나는 안 닿잖아. 소민 씨는 카메라. 캐러멜 안 주셨잖아요. 저기 가시고. 지금 하하 씨 하나 주시고. 신찬 씨 하나 주시고. 네 개 드렸어요. 네 개 주시고. 세 개 드렸어요. 너무 서운한 게 여기 앉아 있는 두 명이. 11장 주신다고 하는 사람 아닌가요? 너무 궁금한데. 왜 캐러멜 하나도 없이 내가 여기 왜 앉아 있는지 모르겠네. 내가 하는 게 그렇게 된 거예요. 잠깐만. 죄송해요. 잠깐만 있어요. 저 양 회장. 양 후보. 양 후보가 들어가요. 아니 아니요. 오케이. 자 그럼 네 분은 앉아 주시고요. 야 근데 또 이게 세찬이가 몰라요. 아 세찬 잘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이 게임에서는. 저 팀이 사실 되게 진짜 까치도 있고. 회장님 앉아 계시고. 예 아 뭐. 저기 곤이 앉아 있고. 네. 총마다. 아 좋습니다. 자 일단 기분 타라면 하나씩 배팅해 주세요 앞에다가. 야 이거 되게 재밌다. 네. 잘 골라야 해. 와 근데 나 약간 이런 거 안 이런 데 앉아 보고 싶었어 진짜. 보드 게임방도 이렇게 돼 있어. 진짜. 자 빨간색 카드 먼저 이마에 붙여주세요. 아무거나요? 잘 골라야 해. 아 미칩니다. 자 안 보이게 붙여주세요. 아 여기. 어떻게 이게 앞인가 이렇게 해두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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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맞아. 자 파란 카드 하나씩 본인만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 저 돈이 마르지 판이 마르지 않아요. 아 형 진짜인 줄 알아 봐. 형 진짜 아니에요. 아니 칼밀까지 먹으니까 영화에서 본 사람 같은데. 아 저 선덕이 형이 라스베가스 아니에요. 자 파란 카드 하나씩 본인만 확인해 주세요. 야 보여주면 안 돼요 소민아 저쪽에. 모르는 거 아니야. 와 큰일 났다 나 이거 모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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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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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 전소민 씨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나오죠. 가시면 돼요. 올인 나오죠. 하나 배팅. 정수 씨. 저도 하나까지 가겠습니다. 자 하나 받고. 세 개 더 가겠습니다. 이야. 맥이. 아이 맥이. 시원시원하게. 그래요? 세 개 더 들어왔어요? 우리도 사실 포커 페이스 우리도. 저는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어이 죽어? 내 숫자가 이렇게 무섭나 보네. 야 소민이 세 개 더 내야 돼. 자 그럼 전소민 씨 세 개 더 하시던가 아니면 포기하시던가. 아 이게. 아니 맛 한 맛 봐야지 뭐. 처음이니까. 아니 맛 한 맛 봐야지 뭐. 처음이니까. 맛을 따라오시겠다. 초민아 세 개 가면 나중에 열 개도 가야 된다. 일단. 코리아. 나 세 개 넣었어. 세 개 넣었어. 황수. 황수. 조금 빠지겠습니다. 오케이. 빠졌어. 된 거야 이제? 첫 판이다. 세찬아 첫 판이야. 첫 판이야 세찬아. 아니 첫 판이라니까. 여섯 개요. 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서우면 그냥 그냥 포기하고. 여섯 개 안 들어가고 세이버. 오케이 콜. 가. 오케이 콜. 가. 콜이야? 가. 나 지금 할 수도 있어. 나도 있어 볼걸. 소민아. 아홉 제일 모르니까. 아주 좋네. 아니 또 몰라 또 몰라. 이게 괜찮을 수도 있거든 이게. 아 소민이 2만 카드 달고 너무 귀엽다. 자 이제 네 분 다 오픈해 주세요. 근데 내가 기본적으로 카드가 이게 나쁘지 않으니까. 올린 거거든요. 자 소발을. 이거 봐요? 자기 카드 봐요. 와. 너무 낮아. 와. 와. 1위야. 왜냐하면 내가 이게 8이 나왔거든. 그래. 아 진짜. 아 진짜. 아 확인할 만했네. 아 확인할 만했네. 야 광수야 너. 아 확인할 만했네. 야 광수야 너. 어 나 구겼어. 그래. 야 광수야 너. 어 나 구겼어? 그래. 그래. 그게 소리 있는 게 뭔데. 나 2. 아. 나 2이 낮아서 갈 수가 없었어. 그래 얘가 근데 여기가. 얘가 너무 높아. 야 얘가 너무 높아. 나는 10구야. 와 진짜. 나 이거 올인이야 올인. 야 올인. 이거. 이거 하나 오덱에 걸렸으면. 우와. 10구야 10구야. 양 후보. 큰 그림 그리는 거구나. 와 잘 죽었네. 잘 죽었어. 자 이 인생 역전할 뻔했다 이거. 나는 3인데 이게 2가 나왔어. 나는 잘 죽었지. 아 이거 조금만 낮았으면 소민이가 계속 왔을 텐데. 나 이것 때문에 사실. 자 그럼 쓰신 카드는 버리시고 양세찬 씨 다 가져가세요. 아 이제 9는 없는 거야? 아 지금 이렇게 달렸어? 나랑 9 다 10이 없는 거네. 자 일단 양세찬 씨 하고 양세찬 씨 빠졌어. 위에도 씨 있는 거잖아. 위에도 있지. 그렇지. 자 나머지 다 뽑아주셔야 되겠네요. 붙여야 돼. 가구 시작해봐 한번. 파란색 카드 확인해 주세요. 아 저는 근데 누가 제일 먼저 탈락할지 여기서 보이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세 명이 소민이 호구 만드는 거야. 소민이 호구 만드는 거야. 소민이 호구 만드는 거야. 오늘 호구 잡은 거야? 전수. 자 4 갈게요. 바로 4? 네. 전 5 갑니다. 5? 5? 네. 저 5하고 5 가겠습니다. 와. 10개 합이 10개. 크다. 양세. 판이 크다.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포기. 포기요? 네. 오 처리 대결이야. 한 번 더 갈 수 있어. 소민아 너 가려면 5개 더 가야 돼. 5개 더 하시던가 포기하시던가입니다. 5개. 와 거의. 그럼 됐어 그럼 끝이야. 제가 확인할게요. 아 나 2야? 오빠 몇이야? 정수민 씨 손에 든 거 뭐였어요? 저 9야. 저 9야. 우와. 대결이야? 11? 제 2 torque 아니야? 제 2래 아니야? 네. 제 2래 아니야? 야 11. 와. testimonial 보게 되어하나요? 내가? 내가? 아니야 아니야 비겼어 비겼어 자 두 분은 빨간 카드 하나씩 들어서 높으신 분이 이기시는 걸로 할게요 남은 것 중에 하나 뽑으세요 하나 둘 빨간색 중에 하나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그걸로 바로 대결이에요 대결이래 몇이야? 나 졌지? 나 졌지? 이광수 씨 승리 오케이 셋이 소민이 털은 없네 소민아 소민아 아 나 뭐야 소민이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제 없네 얘 또 가산 탕진하겠네 자 갈게요 이번이 막판이다 야 이거 아 이거 꽃 페이스에 소민아 보자 소민이 보자 자 광수 보자 오케이 가보자 뽑을게요 뽑아요 아 뭐야 뭐야 아쉬워 야 나 빠지겠어 소민이 너무 귀엽다 내가 걸어? 일곱 개 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일곱 오린 자 아무튼 저는 빠지겠습니다 왜? 저도 빠지겠습니다 왜 왜? 저 그러면 저도 빠지겠어요 왜? 저도 빠지겠어요 왜? 렌즈 빠지 뻔했어. 렌즈 빠지 뻔했어. 렌즈 빠지 뻔했어. 갈 수가 없었어요. 네 거 봐. 갈 수가 없었어요. 몇 시인데? 몇 시야? 1이 나왔어. 1이 나왔어. 어? 어차피 안 돼. 야! 나 1이 나왔는데 1을 벗었어. 10이 나왔어. 10이 나왔어. 자 전소민 씨 획득이요. 아 근데 몇 개 안 되잖아. 소민 씨. 이래서 협회가 있는 겁니다. 어? 이래서 협회가 있는 거예요. 와 잘한다. 야 잘한다. 자 빨간색 카드부터. 해요. 자 포커 페이스. 파란 카드 뽑아야죠. 재밌네. 아 우리 저 지훈 씨부터 하죠. 저요? 저는 하나. 자 하나에. 또 시작이다 또 시작. 저는. 저는 그렇게 막. 2개 가는 거 너무 싫어요. 자 하나에. 4개에. 4개에. 4개 더. 와 4개 더. 9개 맞추고. 여기 카라멜 많이 나온다. 맞춰드리고. 그러면 9개 맞춰드리고. 맞춰드리고. 몰라 몰라 몰라. 맞추고 뭐야. 1, 2, 4, 6, 8, 10개. 10개. 10개? 그럼 지훈이가 몇 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훈은. 19개. 17개 들어가야 돼요. 17개? 와 많이 해야 되네. 넣을 거야? 넣었니? 17개 들어갔어요? 진짜요? 저 이번판 죽을게요. 없어요. 갑자기 3개 다 죽는 건 뭐야. 어떡해. 잠깐만 제가 들어가려면 몇 개 들어가야 되죠? 10개. 10개부터 시작이죠. 1, 2, 3, 4, 7, 8, 9, 10. 와 카라멜 진짜 많아. 와. 한 판에 2명 끝나겠는데? 그런데 여기서 그냥 빠지기는 너무 아깝지. 아깝지. 들어간 게 아깝지. 야 하영은 끝까지 갈려나 봐. 저희면 가야지. 12개 남아서. 자 나도. 몰라 몰라. 나는 나 게임을 그렇게 길게 끌고 하는 사람이 아니야. 옆에선 아주 시원시원하시네. 저는 죽었습니다. 네? 죽었어요. 아 쫄려서 빠지는 거예요? 예예예. 쫄리면 빠지시고. 아 예. 까야지 이제. 까야 돼요. 한 번 더 갈 수 있지 않아요? 아 들어와 들어와. 오케이 오래. 몇 개. 12개. 12개. 와. 12개? 야 하나 빼. 야 하나 빼. 하나 빼라고. 아니 이거 봐줄게요. 봐줄게요. 받아줘 받아줘. 좋아 좋아 좋아. 자. 야 하하 높나 보다. 자 일단 지석진 씨부터 확인할까요? 그냥 죽으신. 저는. 10. 오지호 씨. 저는 4에. 핸드가 좋았는데. 지호 뭐야. 지호 높아 이게 10이야. 지호 뭐였어. 이거 4에 있는 거. 야 14네. 자 이제 하하 씨부터 확인할게요. 자 이제 하하 씨부터 확인할게요. 파리야 높아. 야 높구나. 얘가 손이 높을 것 같아. 하나씩 가시다 하나씩. 오케이. 넌 그게 잼뱅이야 삼위에. 넌 그게 잼뱅이야 삼위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셋. 세트. 몇 시간? 10명? 10명? 18명? 18명? 아니 딱 봐도 지금 팔 까놓고 지금 예수 들어. 형 10명도 지네. 형 이 형 빨리 끌어내요 하지마. 나오세요 나오세요. 야 나와. 인생이. 인생이. 인생이 형.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내가 이렇게. 야 먹어요. 국밥 파 드세요. 와 인생 참 뚱뚱 같구만. 왜 판을 그려. 아 열받아. 이 재밌는 거는. 아이고 싶다. 저 회장씨. 네. 물 좀 갖고 봐봐. 못 말하니까. 움직인다 움직인다. 자 자 우리 다들 협회비들. 에이. 에이 됐어요. 아니 뭐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어디 지금. 협회비. 아니 협회비. 아니 협회비. 아니 협회비. 다섯 개 따시면 돼 다섯 개. 다섯 개. 맞히고 막. 다섯 개. 아니 협회비 다섯 개 줘요. 뭐예요. 협회비 줘요. 아니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거 봤잖아요. 두 개만 가져와요. 아니 다섯 개 줘요. 따신 분은. 광세야. 뭐 들어가셔서 안 되겠다. 협회비 두 개 줘요. 형 뭐 하시게요. 아니 이거. 여기 앉으려고. 어려운 분. 여기 앉으면 안 돼요. 앉으면 안 돼. 앉으면 안 돼. 두 개 줄게. 앉지 마요. 앉지 마. 자 수미 씨는 아까 많이 이러셨으니까. 자 두 개 줄게요. 두 개 주세요. 야 아니 협회비. 왜냐하면. 얼마나 달라고요. 아 정말. 두 개씩 줘요. 내가 진짜 얘기하는데. 이거 두 개 주는데. 항상 앉으면. 안 앉아. 안 앉아 걱정하지 마. 10대 하나 앉아 걱정하지 마. 진짜. 걱정하지 마. 아 참 정말. 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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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야? 형 뭐하는 거야? 이게 뭐야? 돌려받기가 되자고 지금 정말 이거 웃기다 자 하나씩 자 전 죽습니다 하나에 하나에 어? 죄송한데 이거 유재석에다 넣지 않았어요? 유재석에다 넣지 않았어요? 아 이거 내꺼야 와 내꺼야 이거 아 유재석에다 넣은거 아니 아 이거 내꺼 말이야 아 이거 내꺼야 대석이 형꺼야 아니 왜 내꺼에다 넣어 그런게 없어 아 이거 내꺼에다 넣은거 아니야 아니 내꺼에다 넣은거 아니야 가져와 아니 이름에도 왜 넣어요 아니 협회비를 왜 몇개를 내시는거야 다 알게 몇개야 몇개 몰라 몰라 나도 몰라 여기다 26개 아니 그렇게 안됐어 무슨얘기야 너 지금 장난치냐 않나? 아니 욕을 해 이게 뭐야 너는 저거 빠졌잖아 너는 저거 빠졌잖아 야 좋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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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오케이 수건 돌리기야 수건 돌리기 그럼 그럼 10개 주고 끝내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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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형 또 빠졌어 아 왜 내 이름에다 넣으니까 알았어 알았어 아 이거 이것도 아 진짜 하하하하 여기 진짜 똥다리들 많구만 하하하하 자 해 둘레여서여덟열 둘레여서여덟열 스묵개요 딱 스묵개 스무개 만들어 열여덟개 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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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었어. 나 죽었어. 들어와 그냥. 나 아까 죽었어. 왜 이런 거야? 저 형은 두 개 먹은 거야? 이상하게 땄는데 줄었어. 15개 나가고. 이번 판에 잃었어. 자 이제. 들어왔어. 잘 뺐다. 내 이름이 아직 있는데 왜 들어오면 안 돼요? 어차피 거기 계셔봐야 금방 다시 나오실 것 같은데 그냥 하세요. 아니 저는 한 독지가의 후원으로 이 자리에 다시 앉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이 있는데 너무 좋으셔서. 저는 그냥 이제 가요. 올인입니까? 저는 올인이죠. 나도 나도. 가요 그냥. 나도 올인이야. 두 분은. 뽑을까요? 자 진짜. 자 뽑았습니다. 하나로 뭐 시작하죠. 하나. 박고. 어. 항이 많으니까. 아 진짜 많아 진짜 많아. 여섯 여덟 열 개요. 오케이 좀 나오네 사이즈가. 자 지우 씨. 열한 개? 온다. 지우 씨. 열한 개. 들어와요? 열한 개나? 지우가 들어와. 열한 개. 열한 개 넣으면 돼요? 네. 저 죽겠습니다. 뭐야 다 세는 또. 아 그러니까 지우 씨. 장난쳐? 내 마음이지. 내 마음이지. 아니 세는 거를 몇 사람이 기다리다가. 이은이 아까 재석이한테 빼달라고 했는데 진짜 빠질라고 했나 봐. 자 봅시다 일단. 아 이거는. 보자. 아 이거는 진짜. 자 열 개. 열하나에. 우와. 자 세 개 더. 끝이죠 이제. 네? 잠깐만 세 분 다 목소리 톤을 조금 너무 멋있게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한테 지금 카라멜 던지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뱅에 또 있는 거 있으면 갖고 오는 거야. 자 그러면 세 개 맞춰줍니다. 아니 씨 오빠 얼굴 왜 이렇게 빨개? 오빠 얼굴 왜 이렇게 빨가세요? 난 열 받아서 그래 아까 풀려가지고. 나는 저거 죽을게요. 내가 세 개 나가면 된 거지. 끝이야 얘는 끝이야. 네. 갑시다. 자 뭐예요? 별것도 없는 둘이 지금 말이야. 나 이거 뗀다. 확 떼 이거. 떼. 둘이 떼봐 둘이 떼봐 떼 봐. 떼 봐. 동시에 떼 동시에. 야 소개 걸로 승부로 해. 야 소개 걸로 승부로 해.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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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야! 오지 말라고 내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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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뿌려 고소. 자 카라멜 뿌려 카라멜 뿌려. 아유. 오지 마. 아니 이 악무는 몇 번째야. 아유. 세상에. 그러니까 저 국밥 피해 이런 거 좀 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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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넌 나가 인마. 오빠. 나 여기 신고한다. 왜 신고해요. 어? 아 이걸 왜 신고해. 야 너희들 신고하네. 아니 범죄랑 카드놀이에요 이거. 와 너희들. 아니 카라멜로 하는데 뭘 신고해. 자 이렇게 미션 3까지 끝났습니다. 자 이제 각자 카라멜 몇 개인지 지금 계산.